자 이번에는 트랙 6 내용 봐볼게 자 내용 봐볼까 헬로 피터 환영한단 말이야 자 내가 존스 네 선생님 헬로 하면서 안녕 인사드렸고 어디에 앉을까요 했더니 책들이 꽉 차있대 책상 하나 안보이니 책이 없는 책상 안보이니 했더니 엠티가 빈 책상 보이네요 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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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은 애니까 이랬어 자 그래서 요것도 세 번 읽고 뜻 보내시오 하는 거고 자 문제를 한번 봐볼게 자 니가 먼저 풀었는데 맞나 채점을 한번 해보자 다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봐볼게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맞은 건 맞았다고 해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어디 앉을 것 같아 어 빈자료 그렇지 요기지 엠티대스 엠티대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모르니까 옆에는 누가 왔냐고 그랬지 누구야 루시 C가 되겠네 그 다음에 1번은 엠티대스 엠티대스 가 노 그러니까 없대 True False False 틀렸지 엠티대스 하나 있어 There are no books on Peter's desk Peter's desk엔 책이 없대 맞지? 네 빈자리니까 그래서 True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제 알겠지? 여기까지 그거 볼게